미국 워싱턴에서는 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가 미주포교 중심도량을 서원하며 개원했습니다. 양상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는 17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법회에는 태국, 스리랑카, 티베트 등 불교국가 불교 지도자들도 참석해 연화정사 개원을 축하했습니다. 연화정사는 종교 간 화합을 우선으로 다민족과 다종교 사회인 미국에서 한국 불교의 글로벌 모델이 될 계획입니다.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해 한국 불교를 널리 전파할 예정입니다.